사장님, 국회 장정안 산업위 위원장님과 설문 오일 쇼크 때는 한국 정부와의 원유, 장기 직도의 계약을 통해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. 사우디 아랑쿠가 1991년부터 투자한 S-Oil은 한국의 석유수급 안전과 수출 확대, 고용 창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양국 경협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S-Oil의 울산정제공장은 양국 간 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. 앞으로도 알팔레 장관님과 함께 양국 간 비전 2030국 협력 학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